엘사?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와우 어? 없어? 아 너네 여름 수리 안에 다 가는 거지? 가는 거지? 어? 그럼 다 가는 걸로? 그때 수만이 알바라 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은 미리 알려줘야겠다 헉! 혹시 수만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길거리 캐스팅을 좀 해가지고 데뷔를 하는 일은? 아 없겠지 그런 일은 없겠지 야 수만아 너 혹시 연예계에 관심 있어? 안 간다고? 왜? 너가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몇 가지 이유를 자주 알려줄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가 이번에 안 간다고? 왜?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? 내가 저번에 막 아침 모임 안 나온다고 수만일 때 그래서 그랬나? 수만아 가등록 2주 남았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랑 챙겨야 할 품목은 수만님이 카톡으로 보내놔서 확인해보고 합의를 아껴야 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도 하고 갈 건데 같이 들을 찬양 레이스트랑 추천 레이스트를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옷을 같이 맞춰 입고 싶은데 좀 톤온톤에 맞춰서 같이 입으면 좋지 않을까? 그리고 우리가 그 톤에 맞춰서 검색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될까? 또 도말로 하겠어? 어! 수만아! 어! 어! 여름수만에 갈래? 아! 이미 등록했어! 어! 그럼 가서 보자! 빠이! 오케이 도키!